너무 어려워? 마지막으로 더? 네 지금 좀 더 angry 오줘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너무 어려워? 마지막으로 더? 네 네 어떻게 짜증이 하지까요? 흰 틱크샷 오줄로 오준대 안되 Sant'이 아니 좋아요 좋은 idea 먼저 노랗개 짧은 크기 믿음을 변해 다시 湧고 point okay you should be straight you should be straight high bridge and just just little English half tip maybe maybe one tip be careful yourself too hard I have to see more I have to play more soft and more ball 오우! 조금 죽을래요 우수고 베이벡 파이팅 베이벡 파이팅! 파이팅! 네, 이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베이벡 파이팅! 베이벡 파이팅! 베이벡 파이팅! 베이벡 파이팅! 베이벡 파이팅!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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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보! 베이벡 파이팅! 베이벡 파이팅! 베이벡 파이팅! 조금 잉글리시! 너무 힘들지 않지? 그리고 좋은 테크크크! 좋은 테크크크! 더 많은 테크크크! 좋은! 베이벡 파이팅! 베이벡 파이팅! 3K크크크크? 네! 정확히 istedi! 잘하는데! 베이벡 파이팅! 베이벡 파이팅! 베이벡 파이팅! 베이벡 파이팅! 아니요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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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두 팀? 두 팀? 두 팀? 오케이 생각해보는.. 더 골, 근데 너의 스톡이 아주 좋아요 PAM! 네 90% 9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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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깝다! 오케이! 오케이! 와 진짜 빠져버렸는데 조금 더 골, 조금 더 골, 조금 더 골, 이렇게. 두 팀. 더 골, 더 골. 오! 너무 골. 오케이. 더 골. 더 골. 더 골. 더 골. 더 골. 그리고 골. 범! 범! 와우! 브라보! 너무 골. 예. 4교시 수업이 끝났는데요. 이번 4교시에는 비델 교수님이 알려주신 신기한 트립샷으로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항상 기본 배치만 치다가 좀 색다른 길들로 쳐보니까 제 또 다른 재미를 느낀 것 같아서 오늘 좀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웰뱅 팀 매니저 좋은 작업. 모든 트릭샷도 완벽해.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벨뱅 파이팅! 파이팅! 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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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특별한 전학생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녀 당구 캐스터 MS 스포츠 플러스 아나운서 김선신입니다. 왜 안 웃으시죠? 웃었나요? 네. 어느 정도나 지시는지? 저 한 20에서 30 정도.